이토록 아름다운 밤하는 별도 이대로 멈췄음에 깨저물 가도 당신의 의미 당신 깊이 새겨둔 맘 담아 쓰여진 편지 위로 지금부터 난 하나부터 열까지 그댈 위해 살아가겠어 어떤 위험도 어떤 시련도 그대 함께 마지막 닿을 때까지 그대 함께 마지막 닿을 때까지 그대를 알지 못했던 마음을 다시 쓰여진 편지 위로 지금부터 난 하나부터 열까지 그대를 위해 살아가겠어 어떤 위험도 어떤 시련도 그대 함께 마지막 다 할 때까지 행복한 내가 사라질까봐 난 두려워 그대여 손 놓지 말자 낯선의 영혼에 가진 신분이 나로 며칠 걸을 시간 속에 매일 웃음만 매일 그리하게 지금처럼 걸어가자 내가 그대와 함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노래는 어떻게 되죠? 이 노래는 정말 매우 낫다. 지금 흥분된 제 마음을 이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뭔가 감정 전달이 되었고 지금 정말 흥분되거든요. 지금 지금 제가 흥분되거든요. 지금 제가 이 노래는 정말 흥분되었고 이 노래는 정말 흥분되었고 이 노래는 정말 흥분되었고 정말 흥분되었고 굉장히 잔잔합니다. 지금 흥분되었고 진두덩. 그치? 그래서 다음 노래 제가 이니어 볼륨 조금만 드릴게요. 다음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 여러분들한테도 들려드렸던 적이 있던 노래예요. 이 노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. 그리고 제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와 그리고 제가 명의 영상을 만들었고 이 노래가 제일 하나만 있었습니다. 제가 한국어로만 말하면 여러분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중국어로 번역되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노래는 정말 흥분되었고 지금아니든지 저흥블든지 여기에서 한국어로 언급되었고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유어로 번역 귀신이라고 이 노래는 그녀가 내 콘서트에 왔어요 라는 노래죠